여기서 멈췄던가 그때로 원하던 것이 눈앞에 다시 돌아올 수 없어도 Oh we must go We must go 가자 그 주자에 대신 지금 On my way 모두 발을 맞추고 On my way 하나둘 하면 뛰어 On my way 어떤 길을 만들어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그 주자들 Breaking the world 오늘 누구에게 그의 꿈을 그의 꿈을 날 따라줘 그 이유가 우린 맘에 들어 우리의 꿈을 그의 꿈을 오늘 누구의 꿈을 곡을 만들어내는 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네 네 오늘 신나고 재미있게 2차 공연도 바로 이어서 가볼건데요 티우가 많이 힘들어 보니까 이어가지고 슛아웃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의미는 없구요 이어서 티우 슛아웃 가보도록 하는데 상수 어디갔어요? 아하